강석우가 모두가 행복해지는 자치분권 회의를 주제로 오는 9월 2일까지 자치분권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. 공모전은 자치분권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하면 됩니다. 작품은 자치분권과 연관된 5분 이내에 순수 창작 영상물로 최대 3개 작품까지 응모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은 유튜브 개인 계정에 출품 영상을 올린 후 영상 주소가 기재된 참가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강석우 홈페이지, 소통과 참여, 행사 접수로 온라인 제출하면 됩니다. 제출된 영상들은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7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며 시상식은 10월 말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 시 진행합니다. 이번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석우청 협치분권과로 문의하면 됩니다.